안녕하세요. 엠파조입니다. 요즘은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 회사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기대하면서 주가도 들쭉날쭉합니다. 자신의 관심 종목들의 주가를 예의주시하며 각종 지표 발표에 따른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목표 주가에 근접하시면 매수나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는 BHP는 자원생산업체로 구리, 철광석, 니켈 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176조 정도이고 차트를 보시면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데 2008년에 하락 후 3년도 안 돼서 3배 정도 상승했고 2016년 저점을 찍을 때까지 하락했습니다. 그 후 코로나 전까지 상승했다가 유가와 광물의 가격 변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의 메리트도 없는데 왜 소개하느냐? 이 기업은 배당률이 높은 기업이고 그래서 다시 상승장까지 배당주를 찾으신다면 관심을 가져볼만 합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하나씩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포지셔닝 포더퓨처는 탈탄소화를 위한 노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Taking Action on Climate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를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고 Doing What Is Right and What We Say에서는 윤리적 경영에 대한 여러가지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Why Our Work Matters에서는 생산하는 자원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 경제적 기여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What We Produce는 구리, 철광석, 니켈, 석탄, 칼슘이 있고 Where We Operate는 호주, 칠레, 미국, 캐나다 등 90여 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Working With Us는 채용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투자자에는 기본적 재무정보와 연례 보고서들이 있는데 올해 실적만 살펴보면 주당이익은 3.377달러에서 4.706달러로 배당금은 3.01달러에서 3.25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25.5억달러에서 34.1억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생산물 중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요소이고 철광석과 구리 또한 산업 전반에 쓰이는 광물입니다. 칼륨도 식물 생육에 필요한 영양분으로 BHP의 생산물들이 주요 산업 원자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Louisiana